경기 1대 덕양교구의 문성현 집사 안녕하세요. 경기 1대 덕양교구의 문성현 집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 10월 30일 금요일 철하 예배 때 이영목 안수 집사님이 오늘의 위드맨으로 나오셔서 보내는 선교사라는 꿈에 대해 말씀하실 때 참으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영목 안수 집사님의 꿈을 응원하면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신 응답을 함께 늘리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 예원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모든 예배와 사역을 나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역과 52주의 예배 성공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대장암 4기라는 평이 찾아왔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입원하기 전까지 불신앙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말씀을 붙잡고 술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고 병원에 있는 내내 깊은 기도란 찬양을 들으며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기도 가사 중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이라는 가사를 듣고 맞아 난 하나님 자녀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성량 충만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퇴원 후 힘든 몸으로 운동도 해야 하고 말씀도 들어야 하는데 점점 힘들다는 이유로 영적 상태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침방을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힘이 났습니다. 아마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박순우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신방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지속이 힘들던 기도 수첩이 되어져 가고 또 다시 말씀 보고 듣는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안되어 있으니 몸이 점점 건강해진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또 예체질로 변해가더라고요. 야구를 좋아하고 게임 유튜브 보는 걸 좋아했던 제게 말씀이 점점 멀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던 중 전도사님이 왜 집중이 안되는지 하루종일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적어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분명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자꾸 나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식구들이 모두 잠든 12시쯤 기도 수첩을 하고 서비타임을 받습니다. 이번 목요일 집중훈련을 통해 서비타임을 가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끝이 없는 항암 치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니 항암이 고통스럽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선생님은 계속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치료 처음엔 실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기쁘게 치료를 받으려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갈 하나님 자녀이니까요. 문제 속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온라인 집중훈련을 통해 훈련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밤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통해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나 나의 것 나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상처 실패 무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뿔이 세를되게 해주시고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24시 누리고 25시 응답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를 놓치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우 모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말씀 받는 경기 일대교구 식구들이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허답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경기 일대교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경기 일대교구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오늘도 행복한 목요일날 온라인 집중 훈련으로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근원적인 감사 회복되는 또 많은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가 바로 치유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치유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보다는 계속 불평 원망 자기합리화 남핑계 그는 치유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많은 치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오늘도 가정 여러분의 현장들을 살리는 그런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국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2장 1절 한 절 말씀 다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아멘 네 오늘 가정치유인데 출애국기 2장 1절 뭐 읽다가 만 것 같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레위라는 말은 레위 지파 즉 제사장 지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부모님이죠 아모람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레위 여자였던 요괴배에게 가서 장가 들어서 결국은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은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이 다 신학교 가서 다 목회자가 되고 다 주의 종이 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라는 것은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 피언약을 알고 있는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가문이 영적 레위 지파죠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은 가정이 바로 레위 지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세라는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영적 레위 지파로 서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귀한 응답 그게 바로 가정치유입니다 그런 귀한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치유의 시간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개인 개인 치유가 중요하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가정치유입니다 왜 가정치유가 중요합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장 먼저 만든 공동체예요 어쩌면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진 공동체가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은 최고의 공동체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죠? 가정은 우리의 삶의 뿌리입니다 뿌리 모든 삶의 뿌리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이런 중요한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의 시작이 어디죠? 안타깝게도 문제의 시작이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어디에서 시작했죠?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 공동체에서 이 창세기 3장의 어마어마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과 출발 또한 어디서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직접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불신앙하도록 죄를 짓도록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의 출발점이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가정이 중요하다 왜? 사탄이 직접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위기 시대입니다 즉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정을 뒤흔드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기 속으로 빠뜨린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통계 가족상담연구소라는 곳에서 통계를 했는데 가정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일 크게 사람들이 뭘 가지고 제일 많이 상담을 요청하느냐 첫 번째 보니까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다 보니까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 이 경제가 결국 가정의 위기로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능한 남편 또 열악한 여러 가지 수입 등등 이게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가정의 뿌리가 흔들들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한 일가족이 집단으로 자살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생활고 그러니까 빚독척 밤낮으로 쨍이들한테 전화가 찾아오는 거죠 빚 갚으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차압이 들어와요 차압이 들어와서 집집마다 빨간 딱지 붙입니다 수시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언제까지 안 갚으면 이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까지 아들, 딸들까지 다 데리고 일가족이 자살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론 이런 빚독척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가족이 다 목숨을 포기할 만큼 이만큼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가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뭐가 있느냐 자녀 문제 어쩌면 실질적인 문제죠 자녀들이 지금 너무 속을 썩이고 너무 빗나가 있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까지 싸움이 일어날 만큼 가정이 흔들흔들할 만큼 자녀 문제 또 많은 상담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부부 문제, 부부 갈등입니다 분명히 결혼할 때는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3년, 5년, 10년 시간이 흘러갈수록요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혼 사유의 첫 번째가 보니까 성격 차이 저는 그거 보면서요 맞지만 틀린다는 거죠 성격은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 모릅니까 연애할 때는 성격이 달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그 다른 점이 뭐가 되죠? 매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매력을 보고 이제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거를 같이 부딪히면서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게 매력이 아니라 뭐죠? 막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격 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부부 갈등이 찾아온 거예요 각방 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윈도 부부 밖에서는 그럴 듯한 부부로 보이는데 실제 가정에 들어와서는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갈등이 쌓여있다는 거죠 부부 갈등 또 가정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또 상담이 들어오는 질병 그렇죠 가족 중에 여러분 아픈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그 본인도 힘들지만요 그 주변 가족들이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깊게 됩니다 건강 질병 때문에 가정이 흔들흔들 할 만큼 또 뭐 어떤 상담이 많이 들어오냐고 보니까 폭력 가정폭력인 거죠 근데 예전에는 뭐 폭력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자녀를 막 학대하고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요 역전이 돼가지고요 매맞는 남편이 늘어난다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남자들이 막 맞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술만 먹고 들어오면요 이 아빠가 완전히 개가 돼가지고 엄마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요 완전히 그냥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폭력 이거는요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입니다 상담을 받고 해도요 그때 뿐이지 돌았으면 또 뭡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들로 인해서 가족 상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시대는 위기 시대입니다 가정 위기 시대 가정의 뿌리가 흔들리고 가정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이 이 시대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렸다니까요 이 사단이 왜?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도 흔들리게 돼 있고 이만큼 가정이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가정 천국으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은요 가정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어디에 있었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뭡니까?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상의 천국이라는 거죠 물론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마치 천국처럼 이 땅에서의 천국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 한복판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의 가정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때그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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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모든 창조를 끝낸 다음에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아름답고 좋고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왜 우리의 가정에는 많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많은 갈등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안 만드셨는데 왜 지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요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데 왜 가정 문제가 생기고 왜 가정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가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죠? 개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로 완벽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럼 가정 문제는 뭡니까?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 누굽니까? 엄마, 아빠, 자녀 즉 개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같이 살다 보니까 그 문제들이 부딪히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요?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는 주의 몸 된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교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누구죠? 성도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 있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값지게 세우신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개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치유의 첫 번째 시간표는 뭡니까? 개인 치유예요 개인이 치유되어지면 결국 가정도 치유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개인 치유 그러면 여러분 치유된 나를 통해서 치유된 엄마를 통해서 치유된 아빠를 통해서 치유된 자녀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해요? 원래 만드셨던 처음 만드셨던 가정 천국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가시는 이런 귀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가정이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10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빠로서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보다 더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뭐냐면 가정은 성교지입니다 여러분 왜 성교지죠? 엄마, 아빠, 자녀 한 핏줄이지만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심지어 먹는 것도 달라요 가족인데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뭐죠? 성교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성교지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교사가 이래서 성교지에 가서 내가 여기에 성교사로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거는 완전히 악한 성교사입니다 정말 양심적인 성교사라면 하나님이 나를 성교사로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럼 이 성교지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게 올바른 성교사의 중심이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지인데 하나님이 주신 성교지인데 그런데 가정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완전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뭐하는 거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내에 대한 절대주권 자녀에 대한 절대주권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국기 2장 1절에서 10절 우리는 1절만 읽었는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들이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과 폭동을 일으키면 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명을 내린 거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엘강에다 집어던져 죽여라 국법입니다 국법 나라의 법으로 정해졌어요 어명입니다 그런데 출애국기 2장 3절에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 모세를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가 자꾸 크다 보니까 울음소리도 그렇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나엘강에 있는 그 갈대 사이에다가 그 갈대 상자를 딱 끼워놓습니다 왜냐? 거기는 이제 바로의 공주가 가끔씩 목욕하러 온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물론 역청을 발랐지만은 하지만 그 역청이 뭐 얼마만큼 버티겠습니까? 물이 언제든지 스며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엘강은요 우리 동네 앞에 있는 깨울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강이에요 그 강물이 얼마나 거셀 수 있고요 아무리 갈대 사이에다 끼워놓았지만은 갑자기 강물이 급하게 내려오면요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나엘강에는 악어를 비롯해서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 엄마가 갓 태어난 몇 달밖에 안 된 그 핏덩어리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딱 강물이 도대체 그 요괴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생명을 엄마의 손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갈대 상자를 붙드신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 놓은 거랑 애굽의 공주가 내려오는 타이밍이랑 이 모든 게 뭡니까? 이거는요 사람이 이렇게 신하의를 짜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또 그 모세를 쉽게 말하면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도 요괴배시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맡긴 겁니다 절대주권 여러분 남편에 대한 절대주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다 저렇다 내 자녀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그건 내 기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오늘 요괴배시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절대주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국법입니다 여러분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스 11장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누가요? 요괴배시 모세의 아버지 아모라미 왕의 명령보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더 위에 있었던 이걸 붙잡은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가정은 뭡니까? 말 그대로 뭐가 주인되어 있냐는 겁니다 뭐가 주인되어 있느냐 절대주권이란 말 자체가 뭐죠?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 뭡니까? 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대부분 내 감정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거 첫날 만날 암성에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거를 21세기 버전으로 번역하면 딱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고집, 내 기대치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안 죽으면 살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요? 네가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지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요괴배시어 이속을 들어간 거예요 육신적인 엄마의 그 모성애인으로서 어떻게 그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그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그 나일강에다가 어떻게 여러분 갈대상자 하나에다가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4살, 5살 된 아이를 어린이집 보낼 때도요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는데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 아이를 어마어마한 그 나일강에다가 갈대상자에 떠나보낸다 그게 엄마의 마음으로서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요괴배에서는요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가 주인되냐? 이 아이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 인생의 주인이란 걸 알았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못 맡깁니까? 내가 주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기준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면요 가정에 난리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얘기하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왜? 순간순간 내 주장 내 것이 튀어나오거든요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요 내 것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등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상처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불신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쓴뿌리들 치유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뭐가 주인되어 있습니까? 올바른 주인 참된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가정입니다 엄마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빠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되는 가정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 열심으로 됩니까? 가정이? 아닙니다 사단이 한번 틈타면요 엄부의 권세가 한번 틈타면 가정 풍기박산납니다 내 힘으로 돼요? 내 노력으로 됩니까? 내 정성으로 됩니까? 내 열심으로 됩니까? 내 지극정성으로 가정을 지켜갈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열심과 지극정성이 결국 뭡니까?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나 여호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주권을 인정할 때에 참된 주인이 여러분 가정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가정이란 말은 올바른 중심 즉 뭐죠? 올바른 중심이란 것은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 뭐가 기준이냐? 여러분 가정에 요수하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숨기겠다 오늘 요수하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해라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이방신을 섬길 건지 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나와 내 집은 이방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숨기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가정은 철저하게 뭡니까? 언약 중심이에요 언약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가정은 철저하게 뭡니까? 보금 중심의 가정입니다 보금 중심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뭐가 기준입니까? 엄마의 말이 기준입니까? 아빠의 말이 기준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 언약 중심 보금 중심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올바른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안 믿고 자녀가 시양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도 남편과 자녀들이 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티 안 내서 그렇지 뒤에서 조용히 다 보고 있다니까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출국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전달됩니다 영적인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에서 딱 중심과 기준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요 자꾸 사람 말에 세상적인 그런 거에 기준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요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가정의 중심을 어떻게요?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보금 중심으로 딱 잡고 있으면요 아무리 남편이 안 믿고 자녀들이 뭐 시양사를 못하더라도 알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인정합니다 아 엄마는 다르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마태보금 16장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가정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반석 같은 가정 그 중심이 제대로 딱 세워져야죠 그래야지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가정이 되면요 그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가정의 모습 뭐죠? 가정천국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소통 육적으로는 뭐 달라도 영적으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뭐가 중요합니까? 가정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가정예배가 가능하죠 아직 자녀들이 어리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다 컸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장성했습니다 또 남편은 불신자다 그러면 모이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가정예배 드리기 어렵죠 그러면 혼자서라도 나 혼자서라도 먼저 가정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적 소통인데 소통의 반대가 뭐죠? 불통입니다 불통 왜 불통이 됩니까? 성격이 달라서 자기 주장과 다 달라서 아닙니다 그거는 육적인 불통이에요 말고 영적으로 왜 불통이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가정이 뭡니까? 이 사단과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과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정의 소통이 아니라 불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정에서는 뭐로 싸우죠? 혈과 육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보고마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요? 가족이다 보니까 영적인 것보다는요 육적인 게 먼저 앞설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먼저 보이죠? 육적인 게 먼저 보인다니까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게 먼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게 먼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나랑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그럴수록 더 모아야 되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혈과 육과 싸우면 절대 가정 소통되지 않습니다 원니스 되지 않습니다 보금화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간에 가족들이 뭐 하더러요? 혈과 육과 싸우도록 속이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도록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물론 다 모여서 가족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믿는 집 가정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나 혼자서라도 정말 가정을 놓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정의 모든 불신의 흐름들 모든 음부의 권세들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꺾이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영적 흐름과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드릴 때입니다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 여러분 가정을 잡고 있는 이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꺾여야지 가족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갈등과 다툼과 이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강한 자를 먼저 꺾지 않으면 그 집에 세간을 넣탈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잠원 1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가산이란 말은 재산을 얘기하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치고 박고 서로 못 죽여서 안달하고 미워하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가산이 적어서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아까 가족상담소에서 발표한 것처럼 경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 문제 아닙니다 살찐 소를 먹으면서 다투고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 먹으면서 하는 게 더 행복하고 기쁘다 돈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핑계입니다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이분이 여러분 삼성 보십시오 삼성 이재용 벌써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 동생 여자 동생 한 명 있죠? 바로 밑에 거기도 얼마 전에 이혼해서 이번에 처음에는 위자료로 1조 원을 요구하고 법원에서 그게 안되다 보니까 140억인가? 대단하죠 140억이 위자료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또 이혼했어 원래 유일하게 그 밑에 있는 딸 하나만 지금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혼으로 깨진 가정들이에요 그럼 재산이 수십조 원 수천억 원이 있다 그러면 뭐합니까? 가정 지옥인데 가정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영적 소통입니다 아 그럼 우리 가족은 지금 안 믿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지금 원약도 잘 모르고 보금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혼자서라도 먼저 하나님과 영적 소통 여러분 가정을 놓고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대화 영적 대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포럼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포럼 그러면 또 막 온 가족 다 앉혀가지고 뭐 성경 몇 장 몇 절 어쩌고 저쩌고 그거 말고요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든지 대화하잖아요 그 대화 속에서 뭐 하는 거죠? 영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요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스킬 기술이 뭐냐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포럼을 막 주고 막 유창하게 막 포럼 아니에요 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요 경청입니다 경청 경청이 뭐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잘 들어주는 게 그게 뭐죠?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내 것을 먼저 주장하기 전에 남편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들어주는 거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막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메시지를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주도했으면 내가 뭔가를 확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은 안 열립니다 상대방 마음은 다 닫아 보니 엄마 또 엄마는 늘 그 얘기 엄마는 또 뭐 그런 얘기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고백을 하느냐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 거의 모든 갈등의 출발점은요 말이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 모든 갈등의 출발이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자문 10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인데 악인의 입은 뭐라고요? 독을 품었다는 거예요 악인의 입 여러분들은 의인의 입입입니까? 악인의 입입입니까? 그게 가족이라고 했어요 너무 편하다고 해서 막 쉽게 아무데나 함부로 말해버리면 뭐죠? 독이 나가는 거예요 독이 그건 상대방을 죽이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가정에서는 영적 대화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 보금의 말 살리는 말 말은요 눈 보는 것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고 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볼 때 주로 뭐로 봅니까?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다 틀렸어 다 안 맞아 다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하는 것도 애들이 하는 것도 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 다 안 맞아요 그건 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 틀린 말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말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그걸로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해버리면 애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좀 모자라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뭡니까? 보금의 눈으로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잖아요 지금 남편이 막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엉망이라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기준으로 보니까요 말이 함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우리 애들은 절대 안 돼 그건 악인의 말입니다 악인의 말 악인의 말은 뭐라고요? 독을 품는 말이에요 비록 상황과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비록 우리 남편이 이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앉혀놓고 우리 대화해보자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고 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인 대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대화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같이 나누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이 되면요 이젠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되냐면 영적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영적 지성소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지성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뭐가 되는 거죠? 영적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영적 지성소라는 말은 성막 성막은 쉽게 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언약계 언약계를 만들어서 이 성막 텐트를 언약계를 텐트 속에 넣어가지고 그걸 40년 동안 끌고 간 겁니다 다윗이 성전은 아니지만 성막 왜? 여호와의 언약계가 저 바람 부는 성막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성막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축복이 어디로 가죠? 회막 회막은 뭐예요? 모일 회자입니다 모일 회자 회중 즉 회막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 말하면 지금 지역 또 여러 가지 모임들 이게 회막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 일대교구는 외곽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지역지역에 있는 지교회 모임들 미션원 모임들 이게 좀 더 뭐죠? 성막과 같은 회막의 모임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회막 여러분 지역과 모임 속으로 그럼 이 회막의 축복이 이제 어디로까지 갑니까? 장막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장막 장막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가정이 뭐가 됩니까? 장막 더 나아선 회막 더 나아선 성막 그걸 보고 영적지송소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여러분 가정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가정이 모여서 교회였습니다 교회 왜? 막 몇백 명씩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정 가정에서 다 흩어져서 모였다니까요 가정이 교회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가정에 모여서 그러니까 좀 큰 가정 집이 좀 넓은 가정에 중직자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저 중국, 북한은 다 가정교회예요 왜? 정식으로 모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영적으로 서로 소통되어지고 영적인 대화, 복음의 말들, 살린 역사들 일어나면요 여러분 가정이 영적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추는 가정 어떤 빛입니까? 그냥 빛이 아닙니다 장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혼동, 공허,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창조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너에게 임해 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의 빛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불신 가정, 불신 가문이라도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속에 빛이 있는 거죠 내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뭐죠? 이제는 빛을 비추는 가정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빛을 비추는 가정 바로 미션 홈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미션 홈이 뭡니까? 미션 홈이란 말은요 치유입니다 치유 왜 치유입니까? 가정은 뭐냐?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유의 역사가 어디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아무래도 뭡니까? 좀 포장하고 오잖아요 우리가 왜? 가정은 다른 사람들도 의식해야 되고 직분도 의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추고 가리고 포장한단 말이에요 집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뭐 포장하고 가리고 그런 게 없어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유 우리의 삶의 치유는 어디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왜 가정 예배가 중요하죠? 교회는요 예배 나오면요 억지로라도 분위기 남의 눈치를 봐서라도요 예배 드립니다 교회 와서는 근데 가정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영주인 걸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치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삶을 치유하는 미션 홈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뭡니까? 내가 아내이기 전에 한 남자의 아내 이전에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동력자예요 내가 남편 뒷바라지하고 남편 위에서 헌신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력자로 그 남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동력자 또한 여러분들이 엄마이기 이전에 뭡니까? 여러분들은 식탁 성교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아이들이 좀 학교 자주 가니까 다행인데 학교 한동안 안 갈 때는요 일주일 내내 막 새끼 다 밥 차려주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렇죠 하루에 밥을 세 번 차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 차리고 나면요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온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붓게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 나는 도대체 뭐냐는 밥해 주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죠? 식탁 성교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철저하게 포롬하고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심어줬다니까요 그게 유대인 교육의 식탁 교육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식탁은 뭡니까? 그냥 먹고 육신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식탁 성교사 아이들 밥 차려주는 게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밥 먹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중요한 것을 심어주고 식탁 성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또 뭡니까? 여러분들은 언약 전달자입니다 언약 전달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뭐라고요? 미션홈 치유의 미션홈 출애국기 15장 2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엘림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어서 목에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하필 그 마라의 물이 뭡니까? 쓴물이에요 쓴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껑이 열리고 난리가 나고 안 그래도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겨우 물 하나 나왔는데 그 물이 쓴물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일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엘림이 가면 어떠죠? 이 엘림에 가보니까요 열두 샘 그러니까 샘이 열두 개나 있고 일은 종료나무 종료나무가 70그루가 있는 한마디로는 뭡니까?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 방울 없는 그 황량한 사막에 하나님이 샘과 나무가 풍성한 오아시스를 딱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게 엘림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물 곁에 가서 장막을 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현실은 사막같이 황량하고 메마르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막같은 메마른 곳에 뭘 준비해 놨다고요? 풍성한 물이 있는 샘과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엘림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엘림과 같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미션홈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하루 종일 산업현장에서 죽도록 불신자와 경쟁하고 막 피말리는 싸움을 싸우고 애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막 경쟁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마치 사막에 있는 엘림 오아시스처럼 정말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엘림 같은 오아시스 같은 그런 미션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 경길대교구 모든 가정들이 이런 엘림과 같은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미션홈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죠 가정에서 이렇게 안 해주면요 어디서 쉽니까? 기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학교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부딪히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유일하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만큼은 안식과 평안과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이 바로 교회의 역할 영적 지성소 장막, 회막 성막의 역할을 감당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미션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영적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엘림 같은 미션홈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영적 영향력이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대살로니카 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요 올바른 주인을 회복하게 되면 이런 영적인 소문 영적인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주택에서요 여러분들이 누구 직접 만나서 대놓고 교회 얘기하고 대놓고 종교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누리는 이런 영적인 축복과 증거들을요 본다니까요 안다니까요 그게 영적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이런 영적 소문 영적인 증거 영적인 영향력을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여러분 주택가에 끼칠 수 있는 왜? 그게 빛을 비추는 가정 왜?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는 여러분 동네와 지역에서 중요한 영적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밥 먹고 잠자고 그거는요 하숙집입니다 그건 여관이에요 여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관처럼 하숙집처럼 그걸 위해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정공동체는요 에덴 동산 한복판에 천국의 모형으로써 어마어마한 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맨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동네에 영적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잖아요 빛 어마어마한 빛이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뭡니까? 마치 등대와 같이 여러분의 한 가정이 방주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또한 여러분의 한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곳이 답 여러분 가정에 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영적 플랫폼입니다 이 영적인 플랫폼을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빛이 있도록 여러분 빛을 등경 위에다 둬야지 등경 아래 두면 됩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있는데 이거를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연약함 때문에 그 빛을 가두어두고 덮어두면 되겠습니까? 또 덮어둔다고 해서 그 빛이 덮여집니까? 안 덮여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이제는 비추어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동네에 가로동 하나 있다 그 가로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약에 그 칠흑같은 어두운 밤에 바다에 등대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아파트에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주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빛의 가정으로 등대와 같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가정이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영적 플랫폼이구나 오아시스 하나가 있으니까 수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그 오아시스를 찾아오잖아요 엘림 그리고 아파트든 동네든요 보면 문제 있는 가정들 거의 많습니다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일인지 하더면요 소문이 다 나잖아요 그런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여러분 집으로 오라고 초청해가지고 같이 차 한 잔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딱 시간표를 보고요 중요하다 싶을 땐 결정적으로 답을 주고 또 직접 주기 힘들면 자료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됩니까 영적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중요한 빛을 비추는 가정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0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다음 4절에 보니까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는요 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내 아내들은 뭐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다 감남나무는요 아주 신실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들이 감남나무 같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애한 자는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애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과 인생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보금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보금 명문가 보금 명문가가 뭡니까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 아이오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컸다고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이제 엄마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그럼 중고 대학 청년은요 말 뭐 기뜸으로도 듣지도 않죠 아 그럼 언약 전달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직접적인 언약 전달이 어렵다면요 뭐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 영적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 부모의 이 기도의 배경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내 자녀가 내 말대로 안 따라오고 뭐 내 말 뭐 전혀 듣지 않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배경 부모는요 평생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의 배경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면서 기도의 배경 어거스틴 보십시오 어거스틴 어거스틴은요 완전 탕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서 막 허우적거렸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창녀들을 집으로 불려 들어가서 같이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냥 개같은 인생이었던 거죠 어거스틴은 근데 그 어거스틴 지금 성자 어거스틴 어떻게 회심하게 됐습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그 어머니 모니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절대 주권 오늘 요괴배시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 어디까지요 젖 유모가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젖을 주면서까지 뭐 한 거죠 하늘 품고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모세한테 한나가 사모엘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 살 네 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아이를 아예 성전에다 맡겨버렸습니다 이 정도의 우선순위와 영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보급명문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자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전도자의 가정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 성취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언약 성취 어떤 언약 성취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RUTC가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을 넘어서서 이제 뭐죠 RUTC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한 동네를 살릴 수 있을 만큼 RUTC의 가정으로 아유 목사님 무슨 집이 RUTC입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어디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브리스가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야손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다 집이었다니까요 그 집이 나중에 지교회가 되고 미션홈이 되고 나중에는요 개교회가 될 만큼 한 나라와 대륙을 완전히 살릴 만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작은 RUTC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는 2, 3, 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세계보금화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전도자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들을 회복하는 그래서 가정치유입니다 꼭 5월 달만 5월 달만 5월 달되면 어버이날 부부의 날 5월 달만 가정가정 아니면 하나님은 1년 365일 12달 가정치유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치유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 우리 미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8주차입니다 미션은 뭐죠? 나의 가정에 무엇이 주인되어 있느냐 지금 우리 가정에 뭐가 주인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인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잘못된 주인 틀린 주인 빨리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가정예배와 영적 소통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찾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미션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어지는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체험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놓고 특별히 대면 예배가 계속 활성화되어 질 수 있도록 아직 온라인 예배 속에서 현장 예배로 회복되지 못한 성도들 중자들 다 현장 예배로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본당 헌당과 또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1인 1교회와에 우리가 집중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단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구 현장들 우리 성도들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목요일날 또 온라인 집중 훈련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제 올 한해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들이 특별히 여호와에 나여 기뻐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보금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24제자 절대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가정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훈련을 통하여서 중요한 치유의 시간표를 주셨사오니 개인들이 먼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받은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젠 가정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교회 대면 예배를 축복하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본당 은당의 시간표가 속히 앞당겨지며 또 2020년 마지막 미션 1인 1교회와에 우리가 집중하며 정말 중단 없는 무한도전을 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단임 목사님에게 성경충마고 우리에게 힘을 들여주셔서 세계보금의 모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 각 교구 현장들 모든 지역의 현장들 붙들어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보금으로 치유 회복되게 하시고 또 현장 사역이 힘있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주옵소서 개인과 각 가정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치유의 시간표를 통해 모든 개인과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 반복적인 문제들이 치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발판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언약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전도자의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날 집중훈련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치유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개인 뿐만 아니라 이젠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으로 일어나 빛을 바라는 가정들로 치유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